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벤쿠버의 또 다른 도시 건교도시인 알버스포드 농장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벤쿠버에서 또 다른 도시 알버스포드의 남버원 하이웨이에서 약간 빠져서 코스코로 가는 길목에 보면 예쁜 농장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농장 물건들을 프로듀서들을 파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보고 계시고요 또 뒤쪽에 보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농장들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배요 일단 채소 바깥에 이렇게 채소들 모습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소들 이름이 있고 바깥에 채소들 잘 정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면 가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네요 팔지 않고 뒤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농장 보고 계신데 좀 특이한 장면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건물 1층이 있고요 2층과 중간에 지붕 위에 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 서너 마리가 앉아서 풀을 덮고 있는 모습 지붕 위에서 덮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의 굉장히 특색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지붕 위에서 풀을 덮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동물들은 염소들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문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이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팔자조 쪽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옆으로 보면 터키 칠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터키 보이시죠? 터키 지금 앉아서 있는 모습 한 마리 지금 있습니다 터키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터키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지금 이름이 아마도 소계통인 것 같은데 여기 젖소계통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우리와 친숙한 돼지 두 마리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안쪽에 이렇게 동물들을 볼 수 있게끔 잘 꾸며놨습니다 조금 전에 지붕 위에 있던 가족들 지금 내려와서 어미인 것 같고요 새끼인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른지 물을 먹고 있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저의 가족들은 가까이 신속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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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앉아있던 칠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터키입니다. 터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밴쿠버 근교도시 아버스포드 농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